여기서만 봐도 얼마나 죽여주는 패스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아웃사이드 패스로 뛰는 음단장을 보고 공간에 넣어주는 이 패스는 정말 죽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은바페의 득점은 어마어마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현재 이렇게 침투를 가져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은바페가 현재 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치고 나가는 걸 은바페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걸 이강인 선수가 아웃사이드로 컨트롤을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 와우 진짜 이 장면은 어마어마했어요 이 슈팅 타이밍이라든가 이 슈팅 템포가 미쳤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슈팅이 나왔을 때 골키퍼가 선방하라고 튕겨나온 걸 바르콜라가 골키퍼한테 돌려주는 장면이죠 떼굴떼굴떼굴 굴리면서 패스를 돌려줬고 이때 이제 은바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은바페가 이제 강인이를 봅니다 야 강인아 음단장이 강인이를 보면서 내 어시스트 어디갔냐 강진아 너 정신 안 차려? 형이 지금 너한테 작정하고 패스 줬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아비안 루이스 이렇게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이 친구 제외하고 너한테 패스를 줬는데 이거 골 안 넣어? 하면서 음단장이 이제 강인이를 째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음단장의 패스도 패스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걸 아웃사이드를 이렇게 터치를 탁 가져간 다음에 이 바로 슈팅 때린 타이밍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사실상 이강인이 원하는 템포의 슈팅은 나갔지만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슈팅이 가진 않았고 히퍼가 막는 건 뭐 히퍼가 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콜라 코카콜라도 아니고 제로콜라도 아닌 바르콜라의 미치넛 빨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쌍따봉도 했어요 이렇게 쌍따봉 하면서 야 강인아 템포 좋았다 하는데 카메라가 잡고 있으니까 따봉은 한 거야 근데 이건 아쉬운 따봉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따봉이 아니라 아쉬운 따봉이에요 골을 넣었어야지 왜 못 넣냐 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한국 민심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은바페가 지금 공을 가지고 있고요 음단장이 쭉 들어오는 패스를 넣었고요 바르콜라에게 바르콜라가 에메리한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에메리가 기가 막힌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고요 에메리가 때린 중거리 슈팅을 키퍼가 좋은 선방을 떨어뜨려주면서 이강인에게 패스가 이제 되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이제 헛다리 한번 지으면서 히히히 이걸 이제 진행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두 팔 벌리고 공 달라고 하는 파비앙이 있고요 왼쪽에 손 한 손 올리고 공 달라는 음단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강인이가 분명히 여기다 주면은 파비앙이 딱 열어가지고 왼발 슈팅 때리면 어시스트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강인이는 아 음단장에 손 들고 있어 나는 단장님 대접해야 돼 하면서 음단장을 보고 올렸던 크로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건 더 정확하게 줘야 된다 강인아 좀 더 정확하게 줘야 돼 음단장님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슬라이딩 태클하게 만드는 거는 얘의 어긋나 이건 진짜 어긋나는 행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접대를 할 거면 좀 더 잘해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리카가 이번 경기에는 오버래핑을 한두 번씩 나오거나 이렇게 언더래핑을 나왔을 때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죠 은바페랑 둘이 막 여기서부터 2대1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장면을 만들었고요 이 장면을 만든 다음에 은바페가 또다시 가운데 있는 에메리에게 연결을 합니다 은바페가 뛰어들어오고 있는 하키미를 보고 패스를 넣어줘요 그러면서 하키미가 여기서 정말 좋았던 중거리 슈팅을 때렸던 장면입니다 역시 이제 음단장 아래 뛰고 있는 이병 하키미 단장님이 준 거는 내가 어떻게든 어시스트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슈팅 가져가는 하키미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왜 아쉬웠겠어요 아 단장님 어시스트 내가 챙겨드렸어야 됐는데 아 내가 단장님 어시스트 못 챙겼다 하면서 본인이 골을 묻는 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단장님 어시스트 못 챙겨드린 거에 아쉬워하고 있는 이병 하키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현재 빌드업을 가져가는 장면이고 이강인 선수가 수비 가담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돈나룰마가 이강인을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잘렸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치고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 올리는 크로스가 결국 다행히도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돈나룰마가 강인이 바라보면서 미안하다 강인아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거 해준 게 너무 좋았어 왜냐면 이런 거 안 해주면 강인이가 느려가지고 공 뺏긴 거 같잖아 근데 다행히도 이제 돈나룰마가 여기서 강인이에게 끝까지 공이 나가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도 강인이한테 미안하다 이거 해줬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았다 돈나룰마야 고맙다 강인이가 현재 덴벨레랑 주전 경쟁을 해야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가 이렇게 미안하다 한번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너가 이거 안 해주면 강인이가 느렸던 거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나룰마의 미안하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번에는 바르콜라가 뛰어들어오는 에메리에게 패스를 줍니다 분명히 파비앙 루이스가 여기서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바르콜레야 나한테 좀 줘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면 이 패스 줄만도 하죠 허나 이 선수들은 아는 거예요 파비앙한테 공이 가봤자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에메리에게 패스를 직접 줬고요 에메리가 뛰어들어가면서 벨링원급의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던 이 장면입니다 진짜 미친 중거리 슈트를 터뜨리면서 바로 바르콜라랑 함께 세리머니를 가져갔던 장면인데 나 이 친구가 되게 경기 못 뛰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시스트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여러분들 우리 되게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인이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이러시했으면 바르콜라 이렇게 뛰고 이러시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소름 돋는 스탯이에요 그러니까 강인이 존나게 열심히 뛰고 수비가 다음 개 열심히 해서 이러시를 간신히 했는데 바르콜라도 이러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정 경쟁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야 바르콜라가 어시스트를 하고 강인이 이렇게 왔는데 힘들어 보이는 게 티가 나요 지금 강인이 얼굴 보면 피식대학이 진짜 생각나 리강인이 아니라 리강인이 아닌 위강인 위강인의 얼굴이 여기서 보이지 않나 이걸 진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식대학에 나오시는 위강인이 진짜 보여 그죠 나만 보이는 거 아니죠 위강인 바비앙 표정 봐 아이 개소끼가 나한테 패스 안 줘가지고 세레모니 하기 싫은데 아이 그래도 와야지 어떡해 나중에 에메리가 미래의 단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좋아는 해야지 하면서 바비앙이 안겨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시팅은 기가 막혔죠 이야 에메리가 차기 PSG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가 막혔던 득점이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공격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바르콜라가 음단장에게 연결을 하고요 음단장이 딱 공을 쳤는데 아 강인이 형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카카오택시 잡지 말아라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카카오택시 잡으면 안 된다 강인이 형이 이런 거 뛰어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강인이 형이 이제 더 이상 카카오택시를 잡지 않고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이 친구는 도대체 뭐 배구해? 맨날 두 팔 올리고 있어 뭐 일리언에어야 뭐 푸처헨섭이야 뭐야 왜 맨날 저렇게 뭐 원기옥 날려? 맨날 두 팔 들고 다이어트 뭐 벌 쓰는 거야 뭐야 맨날 저기서 두 팔 들리고 공 달라고 하고 맨날 두 팔 들리고 뛰니까 느리지 어? 아 저 진짜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응원형 미드필더인지 치열이던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항상 두 팔 들리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단장이 강인이를 향해서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려주고 이강인 선수가 침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나가는 걸 골키퍼가 펀칭하러 나왔어요 근데 골키퍼가 펀칭을 못하면서 사실 이때 이제 시야가 가려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못 가져갔죠 이제 컨트롤 하려고 했는데 컨트롤 실패했던 장면인데 여기서는 이런 크로스가 올라가고 골키퍼가 나오는 것까지 봤으면 그냥 논스톱으로 때려야 된다 어 이게 진짜 조금 아쉬웠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 아쉬웠던 장면에도 두 팔 아직까지도 벌리고 있는 여러분들 파비앙 볼 수 있었다 어 파비앙 손 좀 내려 아니 진짜 부탁인데 손 좀 내리고 축구하면 안 되겠냐 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축구하는 거야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파비앙 라인 타죠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파비앙이 여러분들 당연히 안 보죠 파비앙은 패스 줬던 음단장을 보면서 아련한 눈빛으로 단장의 형 나도 두 팔 벌리고 있었는데 나도 좀 봐줘 어 나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단장의 형을 바라보고 있는 파비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ML이랑 좋은 장면을 만들면서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결국에는 쭉 치고 들어가서 연결이 됐고요 이강인 선수가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데 파비앙 득점 욕심 내고 있죠 파비앙이 기가 막히게 뛰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강인이랑 하무스랑 2대1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공간에 치고 들어갔고 여기서 이강인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는데 요것도 너무 골키퍼 정면으로 갔어요 그래서 벌써 전반 21분 만에 이강인 선수에게 정말 좋았던 기회가 3개가 주어졌는데 여기 3개의 기회에서 1득점을 못했다는 건 솔직히 조금 너무 아쉬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장면에서도 이제 우리의 파비앙 루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 좀 줘라 팔 내리고 이번에 두 팔을 내리고 딱 펼치면서 나 좀 달라고 나 좀 진짜 공 좀 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파비앙을 볼 수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파비앙이 토트넘 간다는 소문에 웃었는데 크크크크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비앙이 바르셀로나를 갈 수도 있다 토트넘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행은 우리도 갈 수 있어요 파비앙이 토트넘을 가고 싶고 스페인을 가고 싶으면 링크티켓에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항공사를 통해서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리그항인 리그항인이 득점을 못 가져간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단장이 형을 바라보는 거죠 아 강인히도 슥 코너킥 차로 가면서 음단장이 현재 기분 상태가 어떤가 방금 내가 이거 묻는 걸 보고 단장이 형이 나한테 따봉을 했는가 아니면 단장이 형이 눈을 세모나게 뜨고 있는가 눈치 싹 살펴보고 가는 우리의 강인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다시 공을 카운터택 상황에서 따내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제 미친 아웃사이드 패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웃사이드 패스로 음단장이 뛰는 걸 보고 갈라주는 킥을 넣어줬고 음단장이 쭉 치고 들어가서 가랭이 사이를 보고 때리는 슈팅인데 굴절을 통해서 결국 득점이 이어졌죠 근데 이제 지리는 것 중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좋은 공격수들은 이런 타이밍을 재다가 가랭이 사이로 때린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패스는 진짜 대단했는데 이거를 득점을 가져간 음단장도 진짜 대단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단장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팬들이 계속해서 원정에 왔다 보니까 상대편 팬들이 엄청 욕을 했나봐 은바패도 그렇고 아킴이도 그렇고 PSC 선수들한테 엄청 욕을 했었나봐 그러니까 음단장이 꼴로 자마자 어 너네 지금 반으로 접혔다고 어 내 방금 기술에 너네 방금 반으로 접혔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음단장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팬들이랑 어 너네 접혔다 하면서 바로 손으로 접어주고 이게 포인트죠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야 이게 이제 한재형이 강인이를 알아보면서 이야 하면서 이렇게 탁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야 강인이 일로와 강인아 일로와 인마 하니까 바로 강인이가 형 저 가요 하면서 안기는 거 이거는 박지정 선수가 히딩크한테 안긴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 은바패 표정 봐요 얼마나 이뻐하고 있어 인마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은바패가 말하는 거예요 강인아 넌 떴어 인마 너 훈련병이었지 너 이제 어 너는 바로 그냥 상병까지 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바로 훈련병에서 소대장 훈련병으로 진급을 한 이강인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만 봐도 얼마나 진짜 죽여주는 패스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아웃사이드 패스로 뛰는 음단장을 보고 공간에 넣어주는 이 패스는 정말 죽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은바패의 이 득점은 어마어마했다 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다시 공격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쭉 치고 들어가서 은배파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은바패가 여기서 이제 제트디를 때리죠 이렇게 제트디를 때리는데 요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현재 전반 후반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와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은바패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강인이에게 아쉬운 건 아니 지금 단장이 형이 자기 알아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강인이를 바라보면서 강인아 좀 알아봐 줘 했는데 강인이가 쳐다도 안 봐 이때 강인이가 가가지고 단장이 형 하이파이브 같은 거 하면서 아 형 진짜 아쉬웠다고 이거 해야 되는데 강인이가 그냥 가더라고 어 아 그러니까 단장이 형이 딱 이러고 있으면 강인이도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아 아 이거 해야 되거든 어 근데 이걸 바로 안 하는 거야 강인이가 강인아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은바패는 너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강인아 어 너 지금 네이마르 친분 쌓았다가 큰일 나쁜 어떤 커리어 지금 은바패가 이쁘해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강인아 사이딩을 해야 돼 같이 아쉬웠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음단장이 뭐 애교를 떨고 있어 강인아 아 나 좀 아쉬워해줘 같이 이러면서 계속 강인이를 쳐다보다가 강인이가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단장이 여기서 결국에는 패스노준 에메린과 하키미를 보고 따봉을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워할 때 같이 아쉬워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가 이제 골을 넣었잖아요 골을 넣고 나서 바로 이제 은바패 접었던 거를 뭔가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친구의 원래 세레모니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손동작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아니 대부분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이제 수비아로 나온 선수가 여러분들 점프를 하거나 빠르게 압박을 나와야 되는데 어 여기서 갑자기 태권도를 하고 있는 파비앙 루이스 아니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올려 뭐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발레를 하는 건지 태권도를 하는 건지 체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발을 올리고 있는 파비앙 루이스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거 분석 보다가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랬고 여기서 이거를 넘기는 키 큰데 진짜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다닐루가 바로 슈클리나르 째려보잖아요 어떻게 그걸 넘기냐 하면서 슈클리나르가 다닐루에게 혼나고 있던 장면입니다 마리키누스 없는 게 너무나도 불안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다시 코너킥이 이어지면서 득점 찬스가 날 뻔했는데 다닐루도 답답했는지 여기서 이제 슈팅 장면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거 보세요 다닐루가 슈클리나르를 그냥 밀어버려요 슈클리나르가 너무 느리니까 본인이 따라갈 순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슈클리나르를 던져버립니다 다닐루가 지금 보이시죠 슈클리나르를 던져서 슈팅을 막는 장면 다닐루 폼 미쳤다 넌 몸빵이라도 해라 하면서 슈클리나르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슈팅을 막아냈던 장면이죠 근데 이걸 막아냈지만 결국에 이어진 코너킥에서 니오포스트로 실점을 해버리고 마는 PSG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2대2가 되고 나서부터는 야 이거 지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뭔가 굉장히 편하게 가던 경기가 강현이가 우측 윈에서 왼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좀 많이 흔들리면서 이 경기 뒤집히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났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찬스가 났을 때 에메리가 슈팅을 가져가는 척을 하면서 옆에 있는 파비앙 루이스에게 드디어 패스를 넣어줬고 파비앙이 왼발로 때린 척하면서 굉장히 잘 접고 여기서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제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이고 파비앙도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이거라도 넣었어야 됐는데 본인의 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골까지 넣어가지고 결승골 넣으면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이제 못 넣으면서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 아 진짜 내가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 아쉬워하는 파비앙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그냥 차버리면서 발이 세모났던 브레스트 선수들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뛰어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발이 얼마나 세모난지 공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진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결국에는 못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못 이긴 게 아쉬웠을 정도의 경기였어요 발이 세모여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번에도 찬스가 또다시 이어지면서 슈팅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돈나룸마가 미친 세이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이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여기서 기가 막힌 헛발질을 하면서 결국 슈팅이 안 이어졌고 이 시간 안에 다행히도 돈나룸마가 준비가 되어서 이번에 때린 슈팅을 돈나룸마가 기가 막힌 세이빙을 보여주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됐을 때는 PSG가 두 골 혹은 세 골을 먹힐 수도 있었는데 먹히지 않았던 게 신기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음단장과 홀로무하니의 기가 막힌 2대1 패스를 통해서 PK를 얻어냈고요 그 장면을 다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음단장이 이렇게 항해하고 있자마자 빠르게 파베양이 뛰어가서 음단장을 서포트 해줍니다 어 우리 단장이 형이 싸우고 있으니 이때라도 빨리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빠르게 들어가서 같이 싸워주고 결국에는 VR을 통해서 PK가 주어졌고요 음단장이 왼쪽으로 찼는데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았죠 근데 막은 거를 다시 가서 밀어넣으면서 PK골은 넣지 않는다 필드골 2개 이러시 그러니까 은바패가 이날 진짜 열심히 안 뛰었다는 느낌 많이 받았잖아요 뭔가 에이시밀란전 뛰고 와가지고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 음단장이 여러분들 2골을 넣고 게임이 끝났어요 음단장이 뭐 안 한 것 같은데 어 결국에는 2골 거기다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다 그러고 나서 쭉 들어가면서 또다시 팬들한테 조용히 해라 어 너네 제발 조용히 해라 내가 결국 골 넣었다 라고 하면서 상급팬들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고 또다시 요거 손동작 어 너네 또 반으로 접혔다 하면서 음단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걸 이제 강현이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골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옆에 붙어있는 선수는 바로 비티냐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비티냐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단장이 형을 따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계속 너네 반으로 접혔다 어 너네 반으로 접혔다 하고 있는데 비티냐가 형 그만해 형 얼만큼 했어 하면서 비티냐가 이제 그만해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장면이에요 이거 보세요 음단장이 너네 반으로 접혔다 라고 하니까 이병하킴이 뭐하고 있습니까 아 너네 반으로 접혔다 이 세레모니를 따라하잖아 여러분들 이 세레모니를 따라하는게 계급 달고 안 달고의 차이예요 여기 훈련병들 보세요 그냥 같이 좋아만 하잖아요 그쵸? 아 좋아만 하고 있잖아 훈련병인 이유에요 근데 이병하킴이 어떻습니까 야 웃으면서 같이 따라하고 있잖아 요런거를 여러분들 어? 요런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흥민이 형이 요구하면 어떻게 같이 가서 해야지 어? 그러니까 뽀로 봐 흥민이 형이 골 넣으면 항상 가서 뭐합니까 요거 하잖아 이티 세레모니 어 그런거기 때문에 이병하킴이의 센스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음단장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장면인데요 이제 웃겼던 장면은 음바페가 어 이제 주장완장을 차고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파비앙 루이스가 와가지고 형 그거 내가 전달할게 형 어 그거 형이 전달하지 말고 그거 내가 찰게 이렇게 노렸었는데 음단장이 아니야 어 내가 단일로한테 직접 줄 거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뭔가 이 경기 승리를 파비앙 루이스가 자기가 이거 차고 끝낼 수 있었던 장면에서 안타깝게도 단장이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서 직접 단일로에게 전해주면서 경기가 종료가 되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졸돌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강인 선수의 심충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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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